자 이번엔 우리 또 결투장 덱상담 실버 갓실버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이 2구 와 승률이 2구 너무 승률이 낮아 이야 유리 보호진영 유리 보호진영 나쁘지 않지 유리 보호진영 라이언이 있고 야 이거 뭐 세인 있고 와 나 난리났네 리리쿠 있고 플스 25 야 레벨 13 아무리 13이라도 이거 13은 원래 이거밖에 못찍나? 일단 한번 가볼게요 뭐야 이분은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열쇠 사주고 갑시다 생각보다 오늘 되게 친절친절합니다 진짜 플스나 찍으시고 저거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거 아닙니까 예? 저거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거 아니가 저거 와 여기 여기는 유리 보호진영이 대세야 야 유리대 유리 야 유리 제가 첫번째 우리 각성 유리바다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 다 보신 분들인가 게임 좀 할줄 아네 무조건 첫 각성은 유리에요 어 뭐야 그렇지 쉐인 반격? 그렇지 그렇지 우리도 죽이구요 우리 유리가 먼저 어? 살았다 낙하? 저 앞쪽 개이득이에요 그렇지 앞쪽 개이득 뭐야 아 육성이라서 아 육성이라서 쿨이 안들어나네요 예 깜짝 놀랐네요 예 깜짝 놀랐네요 정중창 어? 야 태오 반칙아닌가 태오 반칙 아닙니까 태오 반칙 아닙니까 아 아 세인 ai 극혁이네 욕만잡다가 갑자기 결투장 오니까 얘도 ai가 제정신이 아니네 반격 반반이야 얘? 뭐야 자 파마 아 파마 와 우리 케이님 200개 야 미쳤다 쿨 케이 야 야 케이님 와 와 오늘 생일 내 생일 아니가 아니 저분 생일이랑 오늘 내 생일 아니가 와 오늘 내 생일이다 와 엄마 오늘 엄마한테 전해야겠어 야 오늘 내 생일이야 와 이거 그 졌네 어 어 뭐야 어 당황했어 지금 자 이 덱을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아이디가 아니죠 어 셔틀이 맞았습니다 우리 케이님 케이님 그 뭡니까 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카톡있네 아 이 덱을 수정을 해야되는데요 자 이 덱을 일단 얘는 빼야되요 오케이 일단 인정하지 일단 얘는 빼야되고 아 76이면 일단 넣어보자 일단 넣어보고 49 아 근데 여기 속공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맞지 여기 속공은 별로 안중요한거 같아 야 에반 40 여기 진짜 좋아 아 진짜 리얼 여기 에반 40 좋아 와 라이언 받으셨어 와 나 진짜 이때까지 뭐 카레론 받은 사람까지 봤거든요 스페셜해서 라이언 받은 사람은 진짜 처음 본다 아 진짜 이거 리얼이다 라이언 받은 사람은 진짜 처음이야 와 이거 뭐 대박이네 일단 얘를 소공이 근데 에반이 은근히 좋거든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 티어 여러분들 뭐 티어 높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래 티어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티어마다 좋은 영웅이 분명히 있어 니아 니아 근데 일단 얘는 보호진영은 아닌거 같아 라이언 보호진영 가라고 발리스타 보호진영 반반 오 방금걸 미쳤는데 방금걸 미쳤는데 진짜로 니아도 쓰고싶다 니아도 쓰고싶네요 와 일단은 이건데 발리스타라이언 뭐야 이게 발리스타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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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저의 첫번째 생각이 항상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첫번째 생각이 항상 맞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자 루비서서 결투장하라고 되게 생색내네 아 생색우지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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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마리 아 네마리로 뭐할건데 와 5대4 이거 치면 개쭉이야 바로 나가야돼 그냥 이거 치잖아요 이분꺼 나갑니다 덱이 뭐고 이거 쪽팔려서 나가야돼 아 진짜 덱 짜는거보다 더 심한게 뭔지 아는게 쪽팔리는거 아 그건 안된다 지면 나간다 자 저것도 기간제 저것도 기간제거든요 와아마 기간제 하자 우리도 발리스타드 기간제야 아니 안집니다 똥 그렇지 발리 어 이야 라이언 상대 칼 받을때 왜 라이언 받았습니까 이 맛에 받았죠 이렇게 할려고 아니 왜 발리 왜 스킬 안쓰냐 스킬 하나밖에 없으면서 실버에 라이언각색 38이네 진짜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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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꽃 이거는 아 자 버그 자 씹혔는데 어 광검 뭐야 자 유리 유리야 유리 레이호 오우 그렇지 좋아요 평타치고 마무리해주고 저 친구 혼자 남았는데요 사실상 이겼지 이거 봐 와 무빙 왜 이런 덱을 짜냐 하지만 이기죠 이게 무빙입니다 5대4인거는 비밀이에요 5대4은 비밀로 하자 왜 안죽어 파이어 뭐야 이제 턴감된건가 아 이제 턴감됐네 오케이 게이덱 1승 갑니다 아 발리스타 좀 맘에 안드는데 응 4명 아 발리 좀 맘에 안드는데 아 리너랄까 아 아 아니야 첫번째 생각이 맞아 아 아 발리 라이어 오하 진짜 이상하네 자 일단 갑시다 반격률 보고 넣은거거든요 에바는 그냥 유지력 보고 넣은거고 좀봐 막 카린고 막 난리났네 에바 뭐지 자 여기는 리가 필수입니다 그렇지 그림자 죽었어 이제 잘보세요 잘보세요 제가 왜 얘를 보호장에 넣었는지 나옵니다 잘보세요 어 식사하시면서 보세요 비리님 우와 에반보호진영 야하 에반란한테 뭡니까 야 저 우리 페두아님입니까 어 우와 이거 봐 반칙 이야 이거 뭐 와 살리네 음 자 풀고 버프제거 뭐 없죠 어 의미없어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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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구미야 응 구미 아 아 구미 아 정의구현 아 뭐야 다 반사네 반사 개맞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반사가 리까지 반사 루디 반사 에반반사 상태이상 반사 미쳤네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발리스타 넣은 이유 발리스타 넣은 이유 뭐야 아 각성말리면 좋겠다 아 각성말리면 좋겠어 심합 황구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바로 페두 그렇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까린 잡았죠 어 어 라이언 어 퓉 4400 다시 한번 페두 와 진짜 질기네 이거 너무 시키 이거 와 진짜 질기네 페두 두 번 썼다 자 이제 잡아야죠 와 이래서 내꺼 두판만 그렇지 이제 좀 알겠지 발리 빼자 발리 빼고 린충 나와야겠네 린충 얘도 좋긴 한데 솔직히 뭘 해도 이길 것 같긴 해요 자신이 있으니까 비담? 비담이 어디있어 여기 발리인데 어 발리스타 어 아 이걸 지나요 설마 저 빼두 빼두 하나 있어 빼두 아 하지만 자 아 상대 비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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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아 뭐야 이거 왜 박아놨습니까 아 아 이거 마 마비가 반사되네 아 극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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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누가봐도 무탑같다 아까 이 아까 이분이 카톡하면서 해킹하지 마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랬는데 뭘 해킹하라고 뭘 해킹할게 뭐가 있냐 이거 와 해킹? 장난하나 린 어디갔지 속취 데미지는 좀 세겠지 어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지 뭐 이 짐 썼다 한 번 더 하지 뭐 계속하라는데 와 니는 재밌지 어 보는 사람 지옥이야 이거 와 마 굉장히 이기적이네 요즘 애들이 이렇게 이기적이란 말이야 자 카일 30 저분은 카레론을 받았네 급식으로 무조건 카일랑 카르만 받지 왜 저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갑니다 자 이제 픽의 이유가 나와요 림픽의 이유가 나옵니다 어 일단 무효화를 그렇지 깍은거지 자 풀굿 아 쎄다 급식할 짱인데 그렇지 한판 나오면 방수 뛰쳐나간다는데요 개무섭네 아 폐도 좀 고만 써라 와 와 이거 폐도 쓰라고 왜 이렇게 폐도 쓰면 안걸리는 것 같지 안걸리는 것 같지 안죽어요 와 안죽었어 린 린 가자 린 그렇지 방가 뭐 다 있잖아 라이언도 있고 와 실바에서 볼 수 없는 공격력 데미지 나왔다 만천 봤지 만천 뭘 해도 이기네 아닌가 어 잠깐만요 침묵 반사 와 유리 마무리까지 뭘 해도 이깁니다 안녕 안녕 자 골드 디어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장 와 방대가 아니네 뭐야 공진? 공진 태호? 뭐야 이거 공진 태호? 뭐야 어 카르마 이거 급식에다가 울리구 델런지 몰라 몰라 일단 가 와 이거는 일단 와 풀수 25 26레벨 25 와 굉장히 어 와 엄청난 분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어 와 이거는 일단 한번 해보자 태호공진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랩대로 찍는거지 랩대로 찍는거지 이분은 세나 끝날때까지 그럼 풀수 못찍습니다 하 세나 접을때까지 아니 세나가 종료할때까지 이분은 못접어 자 페도 갓페도 힐하겠지 와 니아 레벨 개높아 리쿠랑 자 감정 와 얘 감정은 잘 안걸리는데 이 아이디 개쩌네 얘 원래 잘 안걸리거든요 상태이상 이분은 이분은 근데 태호공진하면은 그 반사막는 반사면역은 어떻게 되는거야 어떻게 되는거야 지혼자만 면역이 쓴건가 흐흫 이거 뭐야 이씨 오오 빵림 저허 저아 몰라요 몰라 쉬마 환공 몰라 무탑이야 가자 케인 다시 오셨네요 일부러 저거 계속 카르마 몸방 오지고 리 있고 그렇지 페더 유리 잡아야죠 말씀하세요 아하 구미 1500개? 근데 지금 확률업이 끝나서 이제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하는게 좋을 건데요 케인이 오늘 좀 참을 수 있잖아요 헐 빨리빨리 써야 된다고? 이유가 있나? 빨리빨리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일단 이 아이디터는 그래도 완성하고 갔자 왜 나가? 해야지 확률으로 1분 남았는데 1500개 다 못해 손을 믿겠다고? 아니 무슨 손을 왜 믿어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내가 싫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와 무빙 믿는다 이러면서 죽어 와 무빙 안오던데 일단 이거 보호진영으로 바꾸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1500개만 가보도록 할게요 카톡 하나만 주세요 점 하나 찍어가지고 점 하나 찍어가지고 유리 유리를 넣어야겠는데 소노공 소노공 유리를 넣어야겠어 아 얘를 빼고 싶은데 라이언을 또 있네 이 아이디는 되게 신기하네 만들었으면 넣어야지 만들었으면 넣어야지 아니 만들었으면 넣어야지 반각 상태이상면이요 상면이 없다 칼도 있네요 83 이 아이디는 84면 굉장히 높은건데 골드지 골드면은 30칼도 셀텐데 아 근데 이거 되는줄 아자 그냥 이거 이거 하고 일단 들어갈게요 카르마가 76 석공으로 이제 높은걸 좀 넣어봅시다 파스칼 연희 연희가 있네 또 75 아 근데 이 아이디 좀 힘듭니다 세인이 없네요 이 32네요 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까르마 1번 치고 1인 크리 1인이 낫겠죠 반격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반격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에이 가겠네 어 반격 오지게 하겠네 야 반반반반이다 반반반반 엘리 있어 이 아이디 아 그냥 엘리 이게 좋은것 같아요 이렇게 가보자 와 근데 풀스보고 와 시겁하네 이거 이거 이기면 기저귀야 이기면 그냥 무빙가 바로 나오는거지 아 선타맞고 아 선타맞고 어 라이언 야 라이언 풀스 30된다구요 야 라이언 지금이 발전하는 당계있지 아 이제 발전하는 당계야 세나 이제 막 시작한지 얼마나 안돼가지고 발전하는 당계야 와 왜이렇게 세냐 상대가 세난건 우리 약한건가 올라가는거 의미없어 솔직히 올라가면 안됩니다 올라가면 결정이 더 쟁이붙인단 말이야 큰일나 기공칩 두배때문에 하는거지 아 저 침묵 흑웅샷 흑웅샷 이기겠는데 잠시만 어어? 아까 뇌강포맞지않았나? 아까 뇌강포맞은거같은거같은데 우리 뭐지? 안맞았나? 맞았는데? 와 천감 오지게 들어가구요 타이밍 개우적고 얘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덱 한번 좀 봐드리고 어 룩업도 조금 쓸하고 그렇게 합시다 아 노각성이라고? 아 근데 유성우 턴감 아 이거 좀비 와 키리엘 좀비한테 집니까 와 키리엘 좀비 저거 좀비 저거 좀 버티면 죽는거 아닌가 아 이겼네 이걸 와 클릭인것도 참 대단하다 어 아딥 2번은 안보내도 됩니다 이제 어 아딥 2번은 안보내도 됩니다 이제 받았습니다 자 이것까지 이기면 이제 돼요 자 1승 일단 현재 1승 아 근데 에바너 어떻게 잡지 이거? 델론즈있네 괜찮아 와아아아 무빙 AI 이거는 그냥 무빙 AI야 이거는 야아 이거는 그냥 뭐 밥을 키자마자 와아 게이..뭐야 비온 바깥습니까? 감정 소리가 양쪽 다 왔다갔다 한다고? 이제 들릴겁니다 이제 더 들릴겁니다 어 이제 더 들릴거야 욕물 것 욕안합니다 저는 어 델론즈잠 버텼어요 잠깐만 버텼어요 그렇지 사실 제발 아 아 얘를 때리냐 와 압출레 애들 많은데 와 압출레 맞았어요 맞았어야 되는데 음 책상 한번 치면 이제 다 들릴겁니다 이게 컨텐츠야 이게 우리 방송 컨텐츠 어 저 태워 설마 아 시간주자 그거는 안되겠네요 아 한판 더 해야되네 1승 1패네 개망했네 가자 여성분을 위한 우리 방송에 여자있나 여성분 없을걸요 여성분 없을걸요 어떨걸 와 근데 여기 라이언 왜이렇게 잘 죽지 한번도 안 믿나가네 여자있어 여자있네 여자있긴 있어 변신하구요 자 자 이길 각입니다 야 근데 나 결제작 컨텐츠 한다고 아무모한테도 얘기 안했는데 계속 오네 신기합니다 2승 1패라구요 첫판은 빼야지 첫판은 덱을 내가 짠게 아니니까 첫판은 덱을 내가 짠게 아니니까 자 자 잡아야죠 저거 해봐 슬뜩 잡아야지 그렇지 2승 1패 깔끔하게 하면서 결국 이 덱을 살려냅니다 제가 또 해요 아 이걸 또 무빙해내네 안녕